자 시장이 어려울 때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10개씩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좋은 종목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복토연구소의 손희로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희로 팀장님 컴백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시장이 오늘도 참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주식시장을 떠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두 분이 좋은 종목을 선물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차영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SO1, 한국토지신탁, 아미코젠, CJ, CGV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손희로 팀장의 픽은 종근당 바이오, 포스포 엠텍, 대한항공, KCC글라스, 영원무역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하다거나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텔레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우리가 통신회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양호한 주가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통신회사 같으면 일정한 파일을 나눠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경기 방어주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 본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을 텐데요. 물론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SK스퀘어와 잘라내므로써 일단은 통신 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5G 시대를 앞당기는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5G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물인터넷과 향후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가 컨텐츠에 집중을 하면서 작년 가을에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초기에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고 기술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 다음에는 컨텐츠 싸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통신주 위주로 이런 것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전송할 수 있는 5G들이 범용적으로 쓰임새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통신 부분, 이제는 SK텔레콤이 과거에 보유하고 있었던 비통신 부분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 통신 부분들만의 가치 흐름들,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SK텔레콤 이제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괜찮은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든 뭐든 결국엔 통신망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SK텔레콤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손희루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양질, 항생제비, 명역, 억제제 등의 원료 의약품 생산에서 국내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CMO 관련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바이오 벤처 기업이 인헨스드 바이오와 지질나노 입자기술의 핵심 소재인 이온화 지질에 대해서 10년간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에 투자자의 수신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인 금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도 10년 동안 주기 좀 점진적으로 재무가치를 꾸준하게 챙길 수 있는 이슈다라고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월 중순에 맥점이 잡혔지만 그중에서 좀 종근당 바이오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투심이 회복됐다. 강하게 투자하자기보다는 제약 바이오는 신약 개발 회사와 CMO 기업으로 굵은 줄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아직은 투심 개념에 대한 가능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종목보다는 CMO 관련 종목으로 안정적인 재무가치가 나오고 있는 CMO 관련 기업으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종근당 바이오를 비롯해서 CMO 관련 기업들을 보면 지금도 주봉상으로나 일봉상으로나 부담되지 않은 가격도 사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도 있는 위치는 없지만 종근당 바이오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도 앞으로 가장 먼저 상상할 수 있는 모멘털을 가진 종목 종근당 바이오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종근당 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대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 1.14%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함께 1.7%대 큰 폭의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시장은 일단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반면에 일본 니케이지수는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조금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0.5%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시장은 오늘 좋지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일본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고 우리 시장은 0.5%대 코스닥은 1.4% 낙폭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SO1이네요. SO1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1 같은 경우 최근에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했었던 대표적인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유가는 13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110달러까지 후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O1은 나름대로 견주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재고가 만약에 한 60달러에 들여왔던 게 지금 120달러면 재고 평가 이익이 나타난다는 건데 회계상 재고 평가 이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계상에 있어서 그냥 뇌피셜일 뿐 이런 것들은 전혀 반응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글로벌 유가 움직임이 안정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SO1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SO1 같은 경우 분기배당을 주기 때문에 분기배당주로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 현대올뱅크가 상장 계획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SO1 같은 경우 SO1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유주 중에서 SO1이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동일한 형태의 경쟁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SO1과 현대올뱅크 이것의 양자 구도로 가게 된다면 SO1만의 독점적인 우리가 이제 엔솔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물량 끼워넣기 편입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O1은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주셨습니다. 현대올뱅크의 상장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SO1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포스코 엠텍 두 번째 종목을 볼 텐데 유튜브에서 본봄님이 포스코 엠텍 지금 그럼 바로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도 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도 주셨으니까요. 이거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격 전략도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에 생산되는 철강 제품의 포장을 수여하고 있고 좀 공장에 대한 위탁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테마도 있고 희토류 관련 테마도 있고 이번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테마. 이제 제가 포스코 엠텍을 소개해드린다고 해서 좀 테마주로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있으신 테마주에 대한 변동성도 크지만 본업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2021년 실적 발표 결과는 유감석 기준 2018년 이전을 상의하지는 못했지만 2019년, 2021년 점진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좀 안정적인 재무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상으로 변동성이 커서 많은 분들이 테마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1년 3월 이전에 보여줬던 가격대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보고 있고 저는 포스코 엠텍이 지금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7천원과 9천원대에서 좀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하면 9,900원 이상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9,900원 이상 갈 것이다 라고 목표를 잡고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종목 단기적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 정도 잡고서 추가로 돌파 여부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가는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박스권 하단부인 7천원 대까지 분할 매수하시다가 오늘도 제가 방송 오는 길에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엠택에 대한 자세한 전략 손현우 팀장님에게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인데 어제 금요일 날 상승했고 오늘도 한 2%대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들 아무래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개발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증권관은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금요일 날 견주하게 오른 이후에 오늘 이 정도 올라간다면 주가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오늘은 좀 위아래로 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것이 오후까지 이런 모습들이다라면 조금 변동성이 시작될 가능성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죠. 일단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공약과 정책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공약 단계이고요. 이것이 정책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 예비 얘기들을 해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최근에 1천억의 회사체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600억밖에 수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라든지 금융계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재무 안전성에 조금 불안감을 나타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대감만 가지고 우리가 한국토지신탁을 접근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시는 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손현우 팀장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텐데 단순하게 항공업만 영역을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항공기 설계 및 제작 위성체 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항공우주사업 등을 영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조건부 합병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떤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과 이런 LCC 회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보유한 모멘텀. 단순하게 이런 리오프닝이나 여행 수요에 대한 회복 외에도 다양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보유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방송하는 이런 방송들이 수익률 대회였다고 하면 제가 공격적인 종목을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 트레이딩 스케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안정적인 종목을 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대한항공을 갖고 왔고요. 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충분히 많지만 안정성 입장에서 대한항공을 준비했고 2021년 2,4분기 이후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1년 연간 실적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개통에서도 2022년 1,4분기 영업이익 역시도 5,553억 원으로 시장 기대식 웃돌 것으로 판단되면서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 대비 견조하게 박스권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고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기관의 순매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리오프닝 수혜죠. 그다음에 개별 모멘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대한항공을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아미코젠이라는 제약바이오 업체입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 국내 효소 이 효소라는 게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밀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거죠. 우리가 효소들 속에다가 그를 통해서 약을 개발하는 건데 이게 회에서 많은 양을 수입해 오다가 아미코젠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개발한 지가 벌써 업력이 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9% 정도 급등을 했어요. 저는 아침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주가가 지식생이 열리기 전에 아미코젠에 대한 어떤 급등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아미코젠 이게 기사인지 홍보인지 모를 그런 대표이사의 어떤 사진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모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미코젠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그냥 우연치 않게 나온 것은 아니겠지 기사를 쓴 건 아니겠죠. 회사와의 홍보와 기사의 어떤 욕구가 마주쳤다라는 현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오늘 주가의 몰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의약품 생산에 일주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좀 밝혔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3분기 실적까지는 적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원료의약품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손현우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KCC 클라스라는 종목입니다. 사명에 맞게 유리 및 인테리어 사업품을 영위하고 있는 건자재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마무리가 되면서 건설,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당장 부각된 것이 아니고 대선 전부터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대선 건설, 건자재 관련 종목을 접근하신 분이라고 하면 옥석을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그중에서도 KCC 클라스가 건설, 건자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상습포이 과대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좀 실적이나 기업의 저평가의 매력도를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습 매력도 아직은 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저번 주 이제 목금에 외인과 견해 쌍클리 순매세가 나오면서 좀 장떼양봉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고 오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피로도가 나오면서 오늘 좀 시장 상황 고려해서 좀 은봉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그래도 발목을 좀 긍정적으로 담가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비 더욱더 견전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발목을 반드시 담가봐야 되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발목을 담그라고 말씀드렸지만 크게 비중을 두기보다 나중에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발목을 담가주시고 나중에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주시고 다른 건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합니다. 업종포가 33.3인 대비해서 퍼가 4.27로 거의 실적 기준으로 8분의 1가량 저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종목들은 자산 기준으로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한데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KCC 글라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C 글라스까지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마지막 종목은 저도 리오프닝 관련 주 CJCGV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같은데요. 일단 주말에 나온 뉴스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글로벌 코로나를 통제하는 쪽에서 이것을 해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하죠. 정말 곳곳에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가는 단계라는 데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놨다고 해서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주가는 선반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수혜를 뭘 볼 것인가. 물론 이제 여행 관련주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를 면제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요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4단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언적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걸 외교적으로 풀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수가 이제 살아나는 CJCGV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링 관련 종목 중에 CJCGV를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손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저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이마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주가 상승세가 너무 좋아서 다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영원무역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음식, 의류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여행,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변동성이 가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트레이딩 스킬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마트와 더불어서 영원무역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생하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더욱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증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내는 리포트를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 주, 음식료품 관련 주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마트와 더불어서 영원무역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의류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2개월 선행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포가 12.93인데 12개월 선행포가 6.58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더욱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고 외인과 기관에 의해서 저점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원무역까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차영주 소장님의 픽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바닥에서 오늘 들어주는 아미코젠을 탑픽 종목으로 선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 주셨고요. 손희로 팀장님은?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영원무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 바로 사야 되는 종목 말씀드릴 때 말이 제일 빨라지거든요. 오늘 영원무역 말씀드릴 때 말이 제일 빨라집니다. 속사포 랩을 해주셨습니다. 유익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원무역과 아미코젠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꼽아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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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